이번 포인터는 필터인데 우리가 필터 f-i-l-t-e-r 한번 써볼까요 필 f-i-l-t-e-r 필터 필터가 무슨 뜻이 있어요? 걸러주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여과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필터입니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필터를 쓰면서 l을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잠시 후에 배울 자동 필터의 바로가기 키가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l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터에서 l을 일부러 대문자로 써드린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l 바로 자동 필터의 바로가기 키입니다 알아두시고 자동 필터, 필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되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고급 필터는 럭서리의 개념이 아니고 어드밴스드, 좀 발전된 형태의 고급 필터예요 일단 자동 필터 먼저 볼까요?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추출, 걸러내는 거죠 데이터를 갖다 뽑아내는 거예요 여과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 행단위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열의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더라 자동 필터의 특징이에요 자동 필터 그럼 자동 필터 한번 직접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 성명, 커발반, 엑셀 평균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바로 이 부분, 정렬밀 필터에 오게 되면 필터가 있잖아요 이게 자동 필터예요 그런데 필터 보니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엘 나오죠? 바로가 이렇게 알아두시고 필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필터 단추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서명 필터 단추를 누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부서는 지금 여기 모두 선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개발부만 원한다? 개발부만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개발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필터링, 자동 필터예요 다시 클릭하게 되면 필터가 해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필터링을 뭘 해볼 거냐면 컴퓨터 일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숫자 필터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이 다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숫자 필터가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숫자 오름 차순 정렬, 내림 차순 정렬, 색 기준 정렬 이런 거 다 가능하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숫자 필터에 와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뭐예요? 이상이잖아요 여기 보면 같음, 같지 않음, 보다 큼, 크거나 같음, 보다 작음, 작거나 같음 해당 범위, 상위 10, 평균 초과, 미만, 사용자 지정 필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고 나서요 지금 컴퓨터 일반 점수가 크거나 같다 이상이잖아요 컴퓨터 일반 60점, 90점 이상만 한번 뽑아볼까요? 90점 이상만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는 주수도 있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일반 90점 이상만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터예요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고급필터 고급필터는 뭐냐면 필터링된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위치로 갈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사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을 따로 줄 수도 있고 복사 위치를 갖다가 다른 데로 줄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준다는 얘기는 자동필터랑 같은 거죠 조건 범위와 복사 위치는 고급필터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설정해 놓아야 된다 이게 바로 고급필터고 근데 결과를 현재 위치의 필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복사 위치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시험 문제에서 말장형으로 친다고요 그러니까 고급필터를 안 해봤으면 현재 위치의 필터로 선택한 경우 복사 위치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복사 위치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뻥을 친다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자동필터처럼 현재 데이터 범위의 고급필터 결과를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위치의 필터는 자동필터처럼 현재 위치의 현재 데이터 범위 위치의 고급필터링을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조건 첫 행에 필드명 제목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명 아래에다가 검색할 값 조건을 주는 거고 그리고 엔드 조건이 있어요 엔드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조건을 어떻게 주냐면 첫 행에 필드명을 나라리 입력을 해요 그리고 동일한 행의 조건을 입력합니다 이제 그 다음 동일한 행의 그 다음 OR라는 건 또는 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첫 행에 필드명 나라는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에서 다르게 다른 행의 조건을 줘요 이건 직접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복합 조건 엔드 OR를 갖다가 합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와일드 카드 만능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림편 한글자 별편은 모든 문자 조건 범위를 줄 때 사용 가능합니다 고급필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필터링은 여기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급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건을 갖다가 따르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먼저 볼까요 성명이라고 쓰고 같은 필드명 그 다음에 홍별표와 그럼 뭐예요 홍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을 다 필터링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이 홍보부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행이니까 개발부잖아요 홍보부 또는 개발부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요 커밀반 엑셀 평균 같은 줄에 있죠 같은 행에 그리고입니다 커밀반이 40점 이상 엑셀도 40점 이상 평균도 6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건 따로 줘야 되는 거고 그럼 고급필터를 한번 눌러볼까요 고급필터 같은 경우는 범위 설정하고 고급필터인데 우리가 이제 필터링된 결과를 다른 장소 현재 위치하게 되면 자동필터랑 같은 건데 다른 장소에 복사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범위 방금 전에 A1에서부터 2에 6 범위 설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A1에서 2에 6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범이 여기서 주는 거죠 우리가 성명이 홍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범위 설정 주고 복사 위치 지혜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이 홍으로 시작하는 사람만 여기 지혜원 위치에다가 필터링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요런 옵션도 줘요 체크하게 되면 동일한 레코드를 하나만 물론 레코드가 겹치는 게 있을 때 하나만 나타나라 당연한 거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명이 홍길동 홍노력 여기 지금 홍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홍길동 홍노력 맞네요 이렇게 필터링이 된다 이게 바로 뭐다? 고급필터예요 나머지 것도 조건 범위를 다르게 주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필터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급필터다라는 거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표에서 이름이 세 글자이면서 이름이 세 글자이면서 2로 시작을 하래요 그러면 2 세 글자니까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와야 돼요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세 글자이면서 2로 시작하래요 그러면 2 물음표 물음표고 그 다음에 토익점수가 600점 이상 600점 이상 크거나 같다 이상 그러면 이제 크거나 같다 이 기호가 빨리 생각나셔야 되는 거예요 600점이 그러니까 600 이렇게 그 다음에 800점 미만 800점 미만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미만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미만인 직원이거나 이거나 이거나는 또 뭐예요? 5알이잖아요? 또는이잖아요? 또는이니까 다른 행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직급이 대리이면서 연차가 3년 이상인 직원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 이에 대한 고급필터의 검색 조건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이름이 이 물음표 물음표 맞고 하고잖아요? 하고 여기 그 다음에 토익점수가 600 이상 그 다음에 토익점수가 800점 미만 이렇게 한 행에 같이 줘야지만 하고 점수가 600점 이상 800점 미만 됐네요 지금 1번 보기가 맞아요 맞고 미만인 직원 이거나 이것은 이제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다른 행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다른 행으로 그래놓고 이번에는 뭐예요? 직급이 대리 직급이 대리 다른 행에 오하니까 여기가 이거나니까 연차가 3년 이상 연차가 3년 이상 그럼 그거나 같다 3 이상인 직원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보기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2로 시작하면서 세 글자 토익 점수가 600점 이상 800점 미만 이거나 그러니까 다른 행 그 다음에 직급이 대리 직급이 대리 그 다음에 연차가 3년 이상 연차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됐다라는 거죠 62번 다음 중 자동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동필터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유일로 필터링 하려면 날짜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유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취소한다 이거는 그냥 거두절미 하고요 날짜에서 유일 자체가 지원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쏙 넣어드렸죠 날짜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유일은 유일은 지원되지가 않아요 아예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고요 2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필드 간에 엔드 조건으로 결합되어 필터링 된다 2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엔드 조건 같은 행위니까 자동필터 얘기예요 열 머리글에 표시되는 드랍다운 화살표에는 필터 단추요 해당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에 해당하는 필터 목록이 표시된다 3번 맞는 얘기고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자동필터에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날짜 날짜에서 자동필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날짜 필터 유일이라는 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텍스트 텍스트 6, 2, 3 텍스트가 많아요 아니면 숫자가 더 많아요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필터링 하게 되면 여기에 숫자 필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방금 전에 본 보기는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네 번째 자동필터를 사용하면 목록의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식 또는 조건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 있고 각 셀의 범위 또 표열에 대한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터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필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32번 부분합 가겠습니다 이 부분합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합 외에도 다른 함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분이라는 게 과연 뭘 뜻하냐라는 거죠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부분이라는 거는 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룹을 지으려면은 데이터가 그룹을 지을 필드가 같이 모여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여있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정렬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합과 정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렬이라는 기능은 부분합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사전 작업이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정렬, 부분합과 정렬, 정렬이 선행 작업이다 라는 거 볼까요? 워크시티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요약해서 통계 처리를 수행한다 그 통계 처리가 합 뿐만 아니고 평균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기준이 될 필드 열이잖아요 기준이 될 필드로 먼저 정렬해야 된다 그 정렬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인데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서 또 뭐라고 뻥을 치냐면요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하고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의 결과가 다르다 어떤 계산의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또 뻥을 쳐요 조심하시고요 이거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어떤 걸 해도 계산의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그룹할 항목이라는 거는 부분합을 계산할 기준 필드 그래서 그룹, 부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만 구할 수 있느냐? 아니요 밑에 보세요 합계, 우리가 합계가 나오면 당연히 평균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합계 평균,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최대값 나오면 당연히 최소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곱도 가능하고요 아까 개수 가능했죠? 이번엔 숫자 개수예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외우기가 좀 어렵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인데 이 앞에는 표본이 붙어요 샘플, 그 다음에 분산, 분산 흩어진 정도 근데 앞에 표본이 붙습니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달달아 외우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걸 외우시는 게 낫죠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부분합에서 사용할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냈거든요 일단은 여기 없는 것들 중에서 중위수라는 게 있어요? 중위수 중간에 위치한 수 중위수 구할 수 있나요? 없죠? 지원 안 됩니다 중위수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최빈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최빈수도 안 되는 거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석차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얘네들을 중간에 섞어놓고 다음 중 부분합에서 그룹할 항목으로 아닌 것을 골라라 중위수, 최빈수, 석차, 좌우지간 얘네가 아닌 것을 고르면 돼요 됐네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잖아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해제가 돼 있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 안 하는 거죠 체크가 돼 있으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모두 제거 말 그대로 모두 제거인데 데이터 자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록에 삽입된 부분합이 삭제되는 거예요 부분합 그리고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뻥을 칠까요?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고 뻥을 치겠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분합 작업한 걸 갖다가 제거하겠다 그 뜻입니다 부분합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부서, 성명, 컴일반, 엑셀 쭉 익혀 있는데 부서명이 보세요 홍보, 개발, 홍보, 개발, 기획인사, 기획인사, 홍보 지그재그로 막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명, 컴퓨터, 일반, 엑셀 점수로 그룹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룹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필드는 부서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헤쳐모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정렬이다 헤쳐모여 하는 방법은 정렬이 있다라는 거죠 정렬,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당연히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선택 안 하게 되면 부서명, 성명, 컴, 일반, 엑셀 이 제목도 같이 정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부서 그 다음에 셀의 값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개발, 개발, 기획, 기획, 인사, 인사, 홍보, 홍보, 홍보 헤쳐모여 있잖아요 이루고 난 다음에 뭘 하라? 부분합을 하라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오게 되면 부분합이에요 엑셀 2021서부터는 이게 개요로 바뀌었습니다 부분합 부분합에 오게 되면 그룹화할 항목은 당연히 부서명이죠 여기서 성명, 컴, 일반, 엑셀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부서명 그 다음에 사용한 함수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합계, 평균, 개수, 숫자 개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표준편차인데 표본, 표준편차, 표본, 분산, 분산 기억나시죠? 우리는 합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부분합 계산 항목인데 부서명이라는 거 한글인데 더할 수 있나요? 성명? 못 더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계산한 항목은 컴, 일반, 엑셀 이건 점수니까 가능하죠 두 개 다 선택하기로 하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처음에는 의미가 없고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 이전에 했던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여부예요 그 다음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 할 거냐 안 할 거냐 당연히 체크가 돼 있으면 하는 거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표시 있으면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아래의 요약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데이터 아래의 요약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 모드 제거 이 모드 제거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서별로 부서별로 뭘 구했다 합계를 구했다 이렇게 합계, 합계, 합계 그 다음에 전체 합계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게 바로 예전에는 윤각기호라고 했는데 이제는 개호라고 합니다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총합대만 뜨고요 2번 부서별 3번 누르면 전체 다 나타나요 그래서 1, 2, 3 숫자가 커질수록 더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게 바로 부분합입니다 그리고 또 부분합에 와서 이번에는 아까는 합계였잖아요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죠 확인을 누르면 합계가 없어지고 평균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계, 평균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모드 제거 누르겠습니다 모드 제거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부분합 자체가 제거가 된 거지 데이터 자체가 제거가 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부분합은 서브 토탈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값을 계산한다 맞아요 보겠습니다 부분합 우리 합계 확인 여기 합계 구한대를 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서브 토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분합에서는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겠죠 서브 토탈 서브라는 거는 우리가 부, 아래 이런 뜻이고 토탈은 전체 그래서 부분합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 토탈 함수를 사용한다 맞고 첫 행에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된다 제목 있어야 되는 거고 데이터는 그 그룹할 항목을 기준으로 당연히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부분합의 선행작업 정렬 항목 및 하위 항목별로 데이터를 요약하며 사용자 지정 계산과 소식을 만들 수 있다 사용자가 지정 계산을 할 수도 없고요 소식을 만들 수도 없죠 주어진 함수만 그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개요 및 페이지 나누기도 제거된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문제 풀까요? 크니까 좀 작게 하고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첫 행에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되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같은 내용이죠 그룹 8 항목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렬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드시 정렬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8을 위한 데이터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때와 내림차순으로 할 때의 그룹별 부분합의 결과는 서로 다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오름차순으로 하든 내림차순으로 하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에 틀린 거죠 세 번째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개요 및 페이지 나누기도 모두 제거된다 맞는 얘기고 네 번째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해제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는 거죠 부분합을 실행하게 되면 이전에 작성한 부분합은 삭제되고 새롭게 작성한 부분합만 표시된다 왜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면 새롭게 작성한 부분합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네 부분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데이터 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 데이터를 집어넣기다라는 뜻이고요 그 데이터는 계산된 데이터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시트에서 특정 데이터를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 결과가 결과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서 표 형태에다가 쏙 넣어주는 거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셀 범위 그걸 갖다 우리가 데이터 표라고 합니다 데이터 탭에 당연히 이제 데이터니까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에 가게 되면 가상 분석이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 표 메뉴를 실행시킨다라는 거고 이 데이터 표 같은 경우는 행입력 그 다음에 열입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하는 경우 하나 사용하는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변수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에 따라서 수식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런 건 이제 말장량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부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 표 전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돼요 이것도 이 센텐스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잘 나와요 데이터 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50만원 20만원 30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10% 할인 50% 할인이에요 그러면 50만원을 10% 할인하면 얼마 50% 할인하면 얼마 바로 이게 데이터 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한꺼번에 계산을 하느냐 지금 제가 A1세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서식을 좀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벼 있어요 그러면 B2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A1 곱하기 A1 곱하기 10% 할인이니까 10%라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칩니다 그럼 0 나오죠 당연히 왜 0이 나오냐면 A1셀이 비어있으니까 0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금액이 어떤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0%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A1셀 곱하기 50%를 합니다 50% 멘토 당연히 0 나오겠죠 얘도 이랬을 때 범위 설정을 해요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뭐예요 예측의 가상분석의 데이터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 행입력 열 입력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1셀 하나니까 그냥 행입력셀에다가 A1을 선택합니다 A1 됐죠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계산이 싹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A1셀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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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A1셀에다가 이 5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아까 얘가 A1 곱하기 10%였었잖아요 맞죠 그럼 A1셀에 지금 5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20만원에 또 들어가요 A1셀에 또 계산합니다 또 30만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A1셀에 그럼 또 여기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표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비어있는 A1셀에다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죠 A1셀 곱하기 50%였으니까 그래서 데이터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얘네들을 A1셀에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서 그 결과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이터표입니다 됐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딱 보면 이제 9구단표잖아요 얘도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2에 11 그 다음에 2에 12 이렇게 서식을 다르게 색깔 다르게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2에 11 곱하기 2에 10이에요 엔터 당연히 0 나오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2, 2 그러면 당연히 4 나오죠 근데 여기가 비어있으면 당연히 0이죠 바로 그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 설정을 해요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예측에 이제 가상분석에 데이터표 들어가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9구단표니까 두 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입력세를 2에 11을 선택하고 열 입력세를 2에 11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경우에요 얘는 행입력 열 입력 확인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구단 계산이 싹 돼서 한 번에 들어가죠 얘도 마찬가지에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E에 있는 E F1에 있는 E 얘네들이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얘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구단표가 한꺼번에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데이터표 그래서 요 생김새만 딱 보더라도 아 이게 데이터표구나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요 요렇게 그림 보여주고 얘는 무슨 기능으로 구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표 기능을 통해서 입력된 셀의 일부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요렇게 작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뭐라고 떠요 데이터표의 일부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 겁니다 나머지 거는 이제 맞는 거니까 수식이 입력될 범위를 반드시 먼저 설정한 후 데이터표 기능을 실행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 세 번째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된 결과는 참조하고 있는 셀의 데이터가 수정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건 뭐 엑셀의 기본 기능이죠 자동 갱신 업데이트 열 입력 셀만 지정된 경우는 수식에서 참조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하나의 열에 입력되어 있는 경우이다 당연히 열 입력 셀이니까 열에 입력되어 있는 경우 맞는 거죠 66번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제가 문제 간단하게 이거 안 읽고 이 그림만 보고 어떤 기능일까요 당연히 데이터표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표 해봤냐 안 해봤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좋을까요 아래시트에서 이제 표1 표1의 활인율 이 활인율 예를 들어서 5%예요 활인율 BS3 적용한 할인가 를 이용해서 표2 여기요 여기를 갖다 구하고자 한다 적합한 데이터 도구는 무엇인가 바로 데이터표다라는 거 생김새만 딱 보고 시험장에서 이거 딱 나오면요 아 데이터표 그리고 보기 딱 보시고 해당되는 데이터표 찾아서 찍으시면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피버 차트 보고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피버시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P-I-V-O-T거든요 피벗 피버시 무슨 뜻이냐면 중심 중심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다 이런 뜻도 있고 어느 분이 그러세요 피버시라는 거는 피를 나는 친구가 피버시래요 그 피버시 아니고 여기서는 영어 피버시입니다 중심이란 뜻이 있는 거고 얘는 뭐냐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빠르게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각 필드의 다양한 조건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가 가능합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갖다가 요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버 테이블 피버 차트 우리 포인트 보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버 차트를 작성할 때 차트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테이블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이제 말장량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히 차트가 있으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차트를 작성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피버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피버 차트를 만들 수 없다 같은 의미에요 그래서 요거 말장량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버 테이블하고 피버 차트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트가 차트도 날라갔네요 그죠? 네 아니에요 그게 쉬운 문제 되는 거예요 피버 차트는 그냥 일반 차트로 변경돼요 일반 차트 그냥 정적 차트 문제에 따라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는데 다시 한번 갈까요? 테이블하고 차트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버 테이블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버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피버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한번 더 읽을게요 피버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언급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세로 고침인데 이 피버 테이블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변경하지 못함 자동으로 피버 테이블 내용을 변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세로 고침이 자동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엑셀스럽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피버 테이블은 안 해요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그겁니다 피버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삽입의 표에 오게 되면 피버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피버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차트 쪽에 가게 되면은 피버 차트 피버 차트 및 피버 테이블 이렇게 있어요 위치 잘 확인하시고 피버 테이블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피버 테이블 만들기 분석할 데이터 선택하라 표 또는 범위 선택 지금 A1에서부터 D의 10 A1에서 D의 10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도 가능하더라 라는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 피버 테이블이 들어갈 위치 새 워크시트 또는 기존 워크시트 둘 다 가능해요 이게 기존 워크시트다 그러면 위치를 지정해 주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거 하겠습니다 G1에 그리고 확인 확인을 누르게 되면 피버 테이블 필드 상자에서 일단 선택을 다 해요 필드를 선택을 다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열 열의 값이 들어가 있고 행의 부서 성명 행의 지금 부서 성명 그 다음에 값의 컴일반 엑셀 컴일반 엑셀은 점수니까 이런 식으로 클릭만 했을 뿐인데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분석 요약해 주는 거 뭐다? 피버 테이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부서명은 필요 없어요 떼버립니다 보세요 부서가 빠지고 이름만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기능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성명 필요 없어요 부서가 필요합니다 부서 다시 끌어다 대면 되는 거예요 부서별로 점수가 합계가 되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피버 테이블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성명 성명도 또 한번 갖다 그려들고 이제 부서를 갖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선학생 같은 경우 컴일반이 56점이네요 여기 56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56이 아니고 어떡하죠 입력을 잘못했네요 100점이에요 100점 원본 데이터 수정했습니다 여기 피버 테이블 김선학생 변동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피버 테이블 분석 피버 테이블 분석 들어가서 뭘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에 가서 새로고침 새로고침 또는 모두 새로고침을 해줘야 돼요 새로고침 어떻게 돼요 100점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바로 그겁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새 워크시트에 피버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 위치는 A1셀 행 레이블은 A3셀에 시작한다 이건 뭐냐면 보고서 필터 위치가 A1이면요 행 레이블은 두 행 아래 그러니까 A1이니까 두 행 아래 2, 3 행 레이블은 A3셀에 시작돼요 이거 맞습니다 맞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얘도 한번 직접 봐야 되겠죠 지금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다시 피버 테이블을 만듭니다 삽입에 피버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를 선택할 거냐면요 G3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필터에 보고서를 갖다가 넣겠습니다 보고서를 넣으니까 지금 여기 부서명 이렇게 작업이 되죠 G1셀이면 지금 이 보고서 필터 부서명 여기서 이렇게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사용하냐면 이런 거예요 개발부만 나타나게 할지 기획부만 나타나게 할지 그렇죠 기획부 같은 경우는 지금 왕정보, 최아롱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기획부 여기 있네요 최아롱, 성은혜 이렇게 3명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필터 보고서를 가지고 필터링 하겠다 이 뜻입니다 홍보부 이기적, 홍길동 그렇죠 이기적, 홍길동 맞네요 이랬을 때 GA1셀에 이렇게 필터 주면 GA1, GA2, GA3의 행 레이블이 생긴다는 얘기죠 두 개 아래에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필터 위치가 A1이면 행 레이블은요 A3 맞죠 된데요 두 번째 피버 테이블과 연결된 피버 차트가 있는 경우에 피버 테이블에서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의 필드, 서식 및 필드가 모두 제거된다 이것도 말 그대로요 모두 지우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제거됩니다 저도 지금 지우기로 하고 다시 삽입에 피버 테이블 이번에는 다이렉트로 피버 차트, 피버 테이블 동시에 만들죠 기존 워크시트 여기에다가 확인 그리고 나서 보세요 지금 피버 테이블하고 차트가 한꺼번에 만들어졌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피버 차트 같은 경우는 일반 차트하고 달라요 이런 데를 보시면은 당연히 다르죠 이게 피버 차트고 피버 테이블이에요 동시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피버 테이블에서 피버 테이블 분석 그 다음에 동작이 오게 되면 지우기가 있거든요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모두 지우기 누르니까 차트하고 피버 테이블이 전부 다 제거가 됐죠 이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피버 테이블과 연결된 피버 차트가 있는 경우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예에서 피버 테이블에서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 제거된다 맞잖아요 2번도 맞는 거고 세 번째 하이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소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부 소식도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고 볼까요 지금 개발부 기획부 홍보부 있는데 하이 데이터 지금 김선, 신정이, 전은순, 최영진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렬, 필터 다 적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 이 부분 여기서 조건부 소식에 뭐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조건부 소식 적용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된 거고 네 번째 피버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오류값을 빈셀로 표시 또는 빈셀의 원하는 값을 지정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조심하시고요 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옵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버 테이블 옵션 들어가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오류값 표시, 빈셀 표시 됐네요 다음 중 피버 차트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피버 차트 보고서에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피버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피버 테이블 차트에서 부서명 부서명을 지금 개발부만 나와 있는데 모두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뒤에 피버 테이블 보세요 개발부만 나와 있어요 차트도 개발부만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체 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피버 차트에서 전 부서가 다 나왔고 테이블에서도 전 부서가 다 등장을 하죠 개발부, 기획부, 홍보부 바로 그 얘기에요 피버 차트 보고서에서 필터 적용하면 테이블에도 적용이 된다 자동으로 1번 보기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처음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자동으로 피버 차트 보고서를 함께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기존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가지고 피버 차트 보고서 만들 수도 있다 2번 보기도 맞는 거고 1번, 2번 다 맞는 거고요 세 번째 피버 차트 보고서를 정적 차트로 변환하려면 이 정적 차트가 뭐에요 일반 차트 같은 의미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피버 차트 보고서는 동적인 차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차트가 바로 정적 차트입니다 정적 차트로 변환하려면 관련된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피버 테이블 분석 탭에 동작 그룹에 모두 지우기를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하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가 싹 다 정말 모두 지워져요 말 그대로 그래서 피버 차트 보고서를 정적 차트로 변환하려면 모두 지우기를 쓰면 안 돼요 그냥 피버 테이블만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바로 그거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피버 테이블 차트는 이 피버 차트는요 동적인 차트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필터링도 가능하고 그런데 얘를 일반 차트 정적 차트로 바꾸려면 지금 여기 피버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얘만 삭제하게 되면 정적 차트로 바뀌어요 딜리트를 눌러서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정적 차트로 바뀌었잖아요 일반 차트로 바뀌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테이블만 삭제하면 돼요 컨트롤 젯으로 다시 살려내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피버 테이블 분석에 동작의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그죠 어떻게 돼요 둘 다 모두 지우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피버 차트 보고서를 정적 차트로 변환하려면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다 생각하고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먼저 삭제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삭제하려면 이렇게요 중간에 있는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는 거고 또 문제에서는 피버 테이블 분석 탭에 동작 그룹에서 모두 지우기 명령을 수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조심하시고 피버 차트 보고서를 삭제해도 관련된 피버 테이블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는다 피버 차트를 삭제해도 피버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아요 얘도 보겠습니다 지금 피버 차트 얘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이블은요 테이블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피버 차트 피버 테이블 마치겠습니다 목표 값 찾기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목표된 값을 찾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수식에서의 결과 값은 알고 있어요 수식의 결과 값이에요 어떤 수식의 결과 그 값은 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결과 값을 얻기 위한 입력 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게 목표 값 찾기 기능이에요 이 센텐스 기능 정의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식에서 참조한 특정 셀의 값을 계속 변화시켜서 수식의 결과 값을 원하는 값으로 찾아준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은 길게 길게 해도 목표 값 찾기에요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에 가게 되면 가상 분석이 있어요 거기서 목표 값 찾기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는 거고 목표 값 찾기를 들어가면 이제 수식 셀 수식 셀은 뭐에요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은 수식이 정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찾는 값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는 게 찾는 값이에요 값이잖아요 값 찾는 값 값 값 값은요 숫자 상수로 입력함 이렇게만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돼요 찾는 값은요 수식 셀의 결과인데 원하는 특정한 값을 숫자 상수로 값이니까 숫자 상수로 입력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간단한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품명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이 하나에 천원이고 30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은 3만원이잖아요 간단한 예죠 근데 이 매출 금액에는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가 곱하기 판매수량 당연히 천원짜리 30개 팔았으니까 3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만약에 3만원을 팔았어요 5만원 해치를 팔려면 5만원 해치를 팔려면 5만원 해치를 팔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될까요 이런 간단한 예예요 보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지만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수식 셀은 어디예요 지금 매출 금액 뒤에 2에 수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바로 여기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고 뒤에 2에 수식이 들어가 있었다 찾는 값은 지금 매출 금액이 3만원인데 값이니까 아까 뭘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숫자로 넣어야 돼요 값으로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찾는 값은 말 그대로 값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넣는다 조심하시고 3만원이 5만원이 되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될까요 판매수량이 이거예요 확인 드리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계산을 쫙 해요 50개 팔아야 되네요 확인 누르면 변경이 되고 취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목표값 찾기예요 다음 중 목표값 찾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목표값 찾기는 수식이 사용된 셀에서 수식으로 구하려는 결과값은 알고 있으나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식 입력값을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다 보기 1번 목표값 찾기 기능 정확하게 잘 표현했고요 두 번째 여러 개의 변수를 조정해서 특정한 목표값을 찾을 때는 해찾기를 이용한다 목표값 찾기는 하나의 개념이고 여러 개의 변수 개념이 들어가면 해찾기예요 이거는 우리 포인트는 없었지만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여러 개의 변수인 경우에는 해찾기라는 기능을 이용한다 라는 거 세 번째 변경할 입력값의 제한조건을 지정해서 가장 효과적인 입력값을 구할 수 있다 제한조건 이런 거 지정할 수가 없어요 지원되지도 않습니다 기능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옳지 않은 거 네 번째 목표값 찾기에서 결과값으로 사용되는 셀은 반드시 다른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맞는 거죠 70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지정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다시 한번 확대하고요 보겠습니다 크게 하고 지금 목표값 찾기를 보니까 수식셀은 비예구예요 비예구 어디예요 만기시 수령액이 1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찾는 값은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만원이 적금을 이게 지금 정기적금 예시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금을 매월 얼마를 넣냐면 14261원을 매달 집어넣어요 60개월을 집어넣네요 그 다음에 이율은 이제 6%고 이랬을 때 이랬을 때 만기시 수령액이 10만원인데 얘를 10만원이 아니고 좀 200만원으로 좀 받고 싶어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부어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수식셀은 문제에서 본대로 비예구가 되는 거고 수식셀 비예구 여기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는지는 당연히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그 수식이 무언지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찾는 값은 200만원이에요 얘가 수식은 여기 들어가 있고 10만원이 200만원이 되려면 얘가 200만원이 되려면 그죠 만기수령액이 200만원이 되려면 그 다음에 값을 바꿀 때 비예사에요 비예사가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비예사 월나비백이네요 그러면 월나비백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월나비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를 뜻하는 거죠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거에요 네 목표값 찾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